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떤 직책이나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의 기관장을 맡거나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실상과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마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책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께서 개천절 모임에 가서 행한 그런 연설문을 찬찬히 보다가 앞으로 교육,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이어서 야대 정국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니까 개천절과 같은 그런 행사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솔직한 저의 소외는 글쎄 그게 되겠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들이 모인 모임에서 답답한 마음을 여소 야대 정국에서 제대로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었는데 2024년도 4월 11일 날 시시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때부터 개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글쎄 그게 그렇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보시죠. 개혁 추진이 글쎄 여소 야대가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가 지속되면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소 야대의 그런 국면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개천절 경축사에 나오셔가지고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허위 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정치를 하거나 독관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의 일면 톱에서는 추석 민심, 우호적이 안내, 용산의 대통령실, 민생대책을 손본다. 이런 걸 보면서 또 추석 민심이 우호적이지 안내라는 것은 기자의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정직하게 또 그렇게 기사를 쓴 경우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워낙 기사도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으니까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민생대책을 손을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게 그런 국면 전환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니까 추석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아마 다수의 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민심이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적신호가 켜진 셈인데 무엇보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대통령이 제대로 수행해야 될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나 섭섭함 같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주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부 역할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다르고 특히 과거에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한 시각도 다른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로 지금 국회가 완벽하게 기울어진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그런 부정선거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대통령의 임무를 그렇게 보조하는 그런 분들 대통령 자신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안다는 이야기는 평범한 머리하고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지가 다 알 거라고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범죄의 전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런 정거물의 발견이나 해설 논평 정거물 제시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건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손을 전혀 대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거 제도를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2017년부터 사전투표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로 없애든지 사전투표 제도로 없애는 것이 힘들면 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 안 하든지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투표지 관리관에 사인 도장을 찍대하든지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몇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선관위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인고 하니까 아무 일도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계속해서 선거를 그렇게 치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전투표 관련 제도가 존속이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를 일으킨 제도나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꼭 같은 선거 결과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직한 그런 사실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 뭉개고 그냥 선거를 앞으로 계속 그동안 그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 선거제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일 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 또 4월 11일 총순에서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문제를 수없이 일으킨 그런 제도가 존속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도 새로운 기대하는 좋은 그런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전망하고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엉뚱하고 잘못된 전망이나 예상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잘못된 예상이나 전망의 그런 대가를 본인들도 치를 것이고 국민들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소 야대 전국이 선거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확률이 아주 낮거든요 그리고 그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괴상한 사람들이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원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좋은 결과를 새 결과를 나오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막연하게 막연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민들이 치르게 될 비용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선거제도를 끌어가는 한 여소 야대 국면을 변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강력하게 염원 하더라도 국민들의 염원이나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점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아마 그런 기대감이 깨지는 것이 아마 강서 구청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계역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서구문명을 가능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라는 그런 앵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온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함 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